3 4 4 되었구요 구경미 마르게 스피드 레트로 올렸습니다 니콜선에게 림조준 선정! 니콜선이 돌아왔습니다 첫 복지에서 첫 득점을 속점으로 기분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네 오브라이언트의 미들레인지 깨끗합니다 그대로 우수합니다 오브라이언트 선수의 저슛은 맞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전전차팀을 놓칩니다 구경미 빠르게 앞두고 니콜선의 스텝을 밟고 부드럽게 득점 네 좋아요 역시 니콜선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원조 디비가 장전 이용호 안쪽 김정규에게 다시 외곽선택 오브라이언트의 석점 그대로 꽂아넣습니다 아직 니콜선 선수가 오브라이언트 선수의 플레이스타일을 잃지 못했나봐요 두고 있고 리바운드 열심히 하는 선수에요 앞에서 니콜선 안쪽 투입 김낙현 바운드 패스 니콜선 훅샷 득점 상상대 빠져나왔습니다 안쪽 투입 오브라이언트 득점 지금은 트리플코스를 활용하는 하이로우패스거든요 슈팅 능력이 없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48 대 48 오브라이언트의 브리치 고전 니콜선 멀어지면서 던져봅니다 리포과 지금 이슈 맞기 어렵습니다 성공률도 매우 높아요 예 지금 유동 감독이 니콜선수한테 누라고 하거든요 볼을 니콜선 훅샷 안들어갔어요 이 부분 모자 졌구요 김낙현 안쪽 투입 니콜선 극점은 인정되지 않아서 극점의 피스를 올렸습니다 네 다시 본무소 오늘 경기 판정에 있어서 양팀의 코칭 스탭들 활용탑들이 2 2 2 2 2 2 3 2 2 2 2 2 2 2 3 2 3 2 3 2 2 3 3 2 3 3 2 3 3 4 3 4 5 어 어 어디집이 잖아도 기회를 있구요 가스모사 공격자리에요 니콜선 해체이 샷 짧았습니다 이런거 나오면 안돼요 어 빠르게 미고 들어갑니다 오브라이언트에게 오브라이언트에 스텝을 밟고 득점 상대방체 지금 주겸이 선수가 저는 파워로 왜 했을까요 그냥 득점을 주고 마는게 좋은데 자유투 득점 신승민 선수가 득점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구요 스위치 디패스 하는게 좋은데 그냥 중력기 미들렌즈 들어갔어요 스위치 디패스 만 들어가고 있는 가스공사 김낙현 니콜센에게 이게 스위치도 아니고 얘 지금 찾아가긴 했는데 미치매치 플러퍼 슬리 만족이 떨어집니다 니콜센 가스공사의 공격 이어집니다 잡자마자 니콜센 던집니다 안들어갔어요 엔드로니콜센 내가 돌아왔다 와 지금 득점은 정말 컸